검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추모공간 조성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총장 등 검찰조직 구성원 정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과거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2013년, 약초노거리 살인누명 사건 200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2012년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 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 용산 참사 2009년 등 5건 총 17개 사건, 2개의 포괄적 사건을 포함해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희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에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신여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농림부 장관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조봉합,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 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혜 정권 시대에 무고한 일을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살해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살인 당한 피해자, 유족들이 수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치지 않도록, 검찰은 직권 재심 청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발굴 후 유족과 국민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다. 검찰의 수십 년 동안의 인권침해적인 수사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덧붙여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검찰 권력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하고 전시한 기업과 추모의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법살인당하고 반세기 동안 간첩으로 낙인 찍혀 숨죽여 살아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원혼을 달래고 한을 신원하여야 하며, 국민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검찰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정치검찰, 검찰정치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민주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개혁을 다음 국회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 진정한 민주주의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